아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박스에 꾸미기 위한 것들도 있거든요? 짜잔! 제가 아 웃는 척... 아무도 관심이 없지만... 아니에요 관심이 안 해! 우리 여러분! 우와! 어쨌든 여기 여러분 이런 스티커들도 있어요! 너무 귀여워! 어떡해! 여러분 이거 봐봐! 파마니! 예! 오빠! 이거 깨깨깨! 딸기 딸기! 받쳐 받쳐 받쳐! 금시가 간다! 이런 기능이 있다니까요? 반짝이 기능! 흔들어기 때문에... 토! 토? 왜? 분명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분명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토! 하면 이제 많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전 아까 끝났어요! attention please! 와 너무 심플한데? 왜냐! 앞으로 저와 계속 계속 함께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더 추가해 나갈 예정이고요! 제가 토끼 파츠를 붙인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반대로 우리 토끼! 버니들을 응원한다는 그런 마음에서 토끼를 붙여봤고요! 그리고 뭔가 항상 행운이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에 네이클로버를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는요! 제 거라는 뜻으로 민지! 스티커를 붙여봤어요! 이얍! 이얍! 네이클로버 거기 있었구나! 그리고 여기 이렇게 뒤에는 약간 막대사탕 하나도 넣어주고 공룡도 넣어줬어요! 아 나 공룡라뇨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슈퍼샤이 뮤비를 첫 촬영하러 왔는데요! 너무너무 떨리고요! 지금 실제 시장에 와있어서 주변에서 생선 사면서 기상하게 수업하고 계세요! 제가 만든 포르투갈은 에그타르트가 유명하대요! 에그타르트! 진짜 맛있었어요! 한국은 그 에그타르트 안에 있는 그 노란 부분이 약간 푸딩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진짜 약간 크림치즈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여기에 패스츄리 파이지가 너무 좋아요! 음... So good! Next location! Okay! 준비하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제 집으로 가는 계단인데요! 지금부터 저희 집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이 없을까요? 모두에게 열린 곳이니까요! 모두에게 열린 곳이니까요! Come with me! Come with me! 아이스크림 트럭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 아니냐고요? 저도 알아요! 저도 알아요! 아이스크림 톤이 진짜 있어요! 저는 아이스크림 톤은... 안녕하세요! 어떤 맛으로 드릴까요? 민트 초코 맛이요? 네! 초코 맛은 어떠세요? 네! 손님! 뭐요? 영업 방이시거든요! 영업 방이시라고요! 영업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다 저희 겁니다! 안녕히 가세요! 오늘 유난히 이상한 한 분! 오늘 유난히 이상한 한 분! 오늘의 가장 이상한 한 분! 언니가 선정!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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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발 하나도 도움이 쓰지 않아요? 축하드립니다! 추상 축하드립니다! 부부부부! 추상 축하드립니다! 추상 축하드립니다! 추상 축하드립니다! 뮤지인스 뮤직비디오 출연 확정되셨어요! 지금 촬영하러 가시면 됩니다! 추상 축하드립니다! 추상 축하드립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고요! 하루 보내십시오! 하루 보내십시오! 하루 보내십시오! 슈퍼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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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이렇게 태양을 받으면요! 빛나요! 이 옷은! 자꾸 너무 예뻐서 멍 때리고 입게 되지 않아? 언니가 멍 때리기 좋은 거 아시나요? 자꾸 예뻐서 멍 때려요! 뒤에서 다른 분들의 에어 탁구랑 에어 배드니터를 치고 계세요! 여러분 모두 치고 계세요! 배드니 되게 잘하세요! 너무 예뻐서 멍 때리기 좋은 거 아시나요? 진짜 연인이에요?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우리 다 스텝이야! 너무 다정하게 앉아있어서 진짠 줄 알았어요! 진짜 커플인 줄! 진짜 커플인 줄! 우는 혜연이리 미시아 우리yin 진짠 윙은 센스 옷을 주는 센스 세 번째 컷! 끝! 네거덩 네이 freakin 내일도 내일도 화이팅할까요? 오케이, 3, 2, 1, 바이! 저는 파란색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리고 머리도 못 갔어요. 기도해 좋아요! 얼굴 너무 귀엽죠? 만약에... 어떻게 해요? 네, 여기 일찍 만들기. 오, 완전 치열이다, 야. 너네도 기대되지? 거의 12시 후! 사운드 에펙트. 어머니 단지. 지방이 예쁘다.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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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초콜릿을 만들어내는 노래. 노래 너무 좋다, 멋있어. 우와, 벌이 좀... 너무 귀여워! 아, 초콜릿! 초콜릿! 귀여워! 귀여워! 언니들! 우와, 너무... 진짜 재밌다. 귀여워! 귀여워! 한자이 춤추기! 우리 앨범, 블루보. 진짜 그네. 보이치!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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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똑같아, 똑같아. Look at you! I'm funny! 아, 대박! 대박! 아, 잠깐만. 3분 지난 거 맞아? 너무 빨리 지났는데? 저 다시 볼래요. 이거 약간 스페이스바 계속 누르면서 이렇게 봐주자. 한 번은 그림 보고, 한 번은 멤버 보고, 한 번은 노래 듣고. 너무 귀여워! 어떡해, 나 떠보고 싶어. 이게 아직 첫 번째 뮤비라는 거. 맞아요. 나머지 곡들도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어쩌면 우리가 제일 기대하고 있으세요. 맞아, 우리 진짜 기대하고 있어. 우리 이번에는 ETA 응원법 영상을 찍기 전에 팬분들의 엔딩 포즈를 정하고 가볼까? 약간 이 버니즈의 빈키봉을 이용할 만한 도전적인 걸 한 번 해보고 싶어요. 뭐예요? 얼마나, 얼마나. 빈키봉을 그 ETA가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보컬이 끝나면 빰빰빰빰때부터 마음의 준비를 이렇게 하시다. 빰빰빰빰빰빰 빰빰빰 하는 거예요. 단체봉! 한 바퀴 너나? 근데 서로 귀를 때리시면 어떻게 해요? 그 만약에 앞에 있는 사람 앞에 펜스가 있으면 이렇게 떨어뜨렸다가 못 잡으세요. 말이죠. 저도 방금 잡았어요. 아무튼 아니면,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빈키드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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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귀여울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보일 것 같아. 빈키드롭 빈키드롭 이렇게 하는 거면 진짜 버니즈들끼리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 어. 한 번 안녕하세요. 너무 친해. 아 죄송합니다. 혹시 혜린이 제일 좋아하세요? 어 여기 네. 아 저는 민지 제일 좋아하세요.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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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잊치에이가 도착시간이니까 진짜 이거 하는 거 어때요? 네? 도착. 도착? 오! 보였다. 주피! 요거인 샷. 누군 약간 힘 넣어가지고 내려가네. 어 그럼 키가 너무 커가지고 여보. 방금 혜인이가 혜인이가 말해준 대로 1번 기억이 나 자 1번 1번 2번 3번 4번 4번 갑니다. 눈 감으세요. 1번이 제일 좋다 빈키봉을 드세요 조용하네요 2번이 제일 좋다 빈키봉을 드세요 머리에 꽂는 거였어요 3번이 제일 좋다 빈키봉을 드세요 4번이 제일 좋다 택시 잡는 거 빈키봉을 드세요 자 이제 손을 내리시고요 눈을 뜨세요 어떻게 됐죠? 마지막이 이겼어요 어떻게 알아요? 눈이 안 감았거든요 행 와 빰빰빰빰 이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네? 이건 ETA 그러면 ETA 가볼까요? 고고고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은행 정비해 검색할 수 있는거UE 사모담으로 빰빰 빰빰 바벨 빰빰 빰빠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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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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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ETA ETA 20만원 근데 원래 없어 어? 저기 뭐야? 저 저기 택시탱 이리만 된다? 일부러 바람 쪽 보지 말고 택시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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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탱